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유명인 사주분석 오늘은 가수 김범용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김범용씨는 바람 바람 바람이라는 노래로 큰 인기를 얻었고 당대의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까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당대 최고의 가수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때는 조용필씨가 1순위라고 보더라도 조용필씨 다음으로 전용록씨나 김범용씨나 이런 분들이 2인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김범용씨인데 오늘 제가 김범용씨의 인생을 분석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분이 처음에는 잘나갔는데 나중에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전용록씨의 사례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김범용씨도 그렇고요 이분들이 되게 사업하다가 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벌어놓은 돈을 갖다가 다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범용씨도 그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범용씨는 어릴 때 매우 가난하게 자랐다 그래요. 부모님이 상당히 힘든 부모님이 이렇게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어렵게 자랐고 그림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국대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했고 그리고 그림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김범용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그림 쪽으로 상당히 이름을 날렸다 그래요. 그래서 홍대미대에 합격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미술 분야는 홍익대학교가 최고잖아요. 거기에 합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입학을 못했다 그래요. 그러면 김범용씨가 지금 나이가 63살인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타이턴 자기 또래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게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충북대학교 미술과에 들어갔는데 거기를 다니다가 계속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부모님의 가세가 더욱더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다닐 만한 그런 처지도 안되고요.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그림이라는 건 금방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노래를 만들어갖고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그동안 작곡했던 노래들 다 정리하면서 다시 녹음을 하고 그러면서 그 카세트 녹음한 테이프, 데모 테이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이제 돌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바람바람 바람이 인기를 얻으면서 성공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김범용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상당히 어렵게 자랐다는 거 이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로는 아주 승승장구했어요. 그리고 가수뿐만 아니라 제작자로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특히 진시몬씨의 노래는 김범용씨가 거의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자로도 성공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한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2006년도에 놀러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그 시기에 투자도 잘못하고 보증도 잘못 쓰고 이렇게 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집하고 적금하고 심지어는 저작권까지 그렇게 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는데 그 저작권료까지 다 압류당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빅독촉에 전화번호를 3번이나 바꿨고 그리고 방송 출연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방송에 나가도 계속 빅독촉 전화가 오니까 방송 출연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계속해서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 갚았다고 그래요. 그 액수가 한 40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2006년도에 그랬으니까 2006년도에 40억이면 지금하고는 또 좀 다르죠. 지금이 2021년도잖아요. 15년 전에 40억이니까 지금은 얼마를 잡아야 될까요? 한 그 두 배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의 액수는 갚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생을 했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나쁜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옆에서 부인이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푹 떠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범영씨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의 바람바람바람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명가수였는데 이분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고 하니까 저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은 빚을 다 갚았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김범영씨의 앞날이 대단히 밝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벌써 63살이에요. 63살이면 한 50세 정도부터 이렇게 빚 갚느라고 활동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 가수로서 상당히 아까운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범영씨에 대한 인생의 굴곡, 사업 실패로 인한 어려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김범영씨가 어떤 사주를 갖고 있길래 이런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영씨의 사주를 보면 이분이 59년 7월 8일 양력생일이거든요. 이것은 정확해요. 3주는 정확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가 63살이고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을축대운 이때에 빚 갚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고 30대, 40대가 전성기였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기해년, 심미월, 심묘일 이 3주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하면서 살아오셨는데요. 그럼 어릴 때부터 고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모복이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은 부모복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분이 일지의 묘목을 깔고 있는데 이 3주를 봤을 때 지지 3개를 봤을 때 합이 성립이 되죠. 해묘미, 삼합이 형성이 되면서 목기운이 매우 강하게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토하고 해수에서도 목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목기운이 이렇게 강해지니까 목기운이 뭐예요? 아버지를 나타내죠. 아버지를 나타내는 목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아버지 복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주에서는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은 거고 아예 없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복은 어때요? 어머니가 월지 포함해서 2개입니다. 어머니를 나타내는 토기운도 너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추정한 대로 술씨가 맞다. 그랬을 때는 인성운이 더욱 강해지니까 이 사주는 부모복이 대체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술하고 음악 쪽에 상당한 재능을 갖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이제 다양한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행운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부모님을 그렇게 원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재능 이런 것은 되게 유전적인 게 많이 있고 사주를 통해서 사주만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가수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화가가 돼야 돼. 이렇게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30대하고 40대하고 이때의 운을 보면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들어오는데 내 사주에 없는 화기운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목기운이 재성운으로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가 만약에 술씨가 맞다고 할 경우에는 신강한 사주가 되잖아요. 신강하니까 내가 재물을 많이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없어갖고 대학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20대에 물론 성공하긴 했지만 초중반까지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바람바람 바람에 나온 게 25살이었거든요. 그러면 20살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25살이 되기까지는 고생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무진대운을 봤을 때에는 좋은 운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51세서부터 60세까지 을축대운을 보면 이것이 술씨였을 때 축술미 삼형살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나이가 63살인데 올해 61세 갑자대운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갑자대운, 개대운 딱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대운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김범룡씨가 잘 나가다가 50대에 완전히 투자 실패해가지고 빚갚느라고 정신없이 보냈고 이제 60대가 되면서 다시 운이 풀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사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용록씨도 그렇고요. 김범룡씨도 그렇고 한시대를 대표하는 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다 실패한 게 사업하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공한 연예인 있잖아요. 가수면 가수, 영화 배우면 영화 배우고 이런 분들은 그냥 자기 하늘만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료만 해도 요즘에 대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본업에만 충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범룡씨 같은 경우도 김범룡씨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한 게 아니죠. 어떤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보증 잘못 쓰고 그리고 어디 투자했는데 투자 잘못하고 뭐 이런 거예요. 본인이 특별히 어떤 특정한 어떤 사업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망해갖고 투자 실패로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제기를 하셨고요. 김범룡씨의 한 달은 대단히 밝다는 점 이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기호의 유명인사지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